침대를 아들한테 양보했네요. 저게 아빠의 마음이겠죠. 마음 아닐까요? 우리 아들, 이제 식후 준비해야지. 저런 말을 할 줄 알아, 허재가? 되게 나긋나긋 맛이네요. 우리 아들. 너무 맛있어. 커피는 아니야. 사실 커피는 모닝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하루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예요. 아니, 그런데 씻으러 들어가는 왜 이렇게 곡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나요? 김완이, 김완이. 김완이, 김완이. 귀여우시네요. 아, 허재 귀여워. 응? 사진 한번 해봐. 진짜. 어휴. 운동한 몸이네요, 진짜. 야, 진짜 탄탄하네. 근데 허재 감독님도 예전에 저랬을 텐데. 아기 몸이 되셨구나, 약간. 야, 일로 와. 너 아침에 여기 보고 싶다며. 응? 봐야지, 봐야지. 여기까지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해야지. 어? 아, 날 좋네. 여기 앉아. 개운하다. 개운해? 어. 어? 진짜 좋아. 응? 진짜 좋네. 아침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침에. MVP상 받아서 좋지? 좋지. 한편으로는 부담 없냐? 부담은 없대. 어, 부담 없대요, 그래도. 어? 좋기만 좋구만. 열심히 해야지. 아, 진짜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엄마 아침에 저기 거기 갔어. 어디? 야, 새벽에? 우와. 아들 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나 봐요. 아침부터. 아, 저렇게 평생을 기도를 하셨구나. 야, 엄마도 없고 한데 내 아버지가 재밌는데 한번 가자, 재밌는데. 엄마를 같이 못 가니까 너랑 나랑 둘이 있을 때 아버지가 좋은 데 한번 구경시켜줄게. 어디 갈 건데? 따라와봐. 보양식이야, 그것도 보양식. 어디길래? 지친다, 지친. 아빠 따라가다. 아빠 따라가다. 내 인생에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 날씨가 딱 좋다, 야. 거기 가기. 응? 가자, 그러면 빨리. 그래, 가자. 엄마 없애, 너랑 나랑 둘이. 걷는 모습 왜 이렇게 똑같아요? 아까 자는 모습도 똑같다니. 주머니 솟는 것도 똑같잖아요. 서클링 좀 바르지? 그럼 안 발라. 가기가 아버지도 안 말랐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 어? 어디 가는 줄 알아, 지금? 지금? 몰라, 아빠가 우리 리비 찍고 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담력을 한 번 보자, 담력. 담력 넣어. 유용해진. 저기만 우리 안 들어가봤네, 그렇죠? 유용해진. 근데 여기는 가다가 진짜 귀신만 날 것 같아. 원래 유용해진 집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니 이건 진짜 귀신 씨일 것 같은데? 야. 진짜 귀신 씨일 것 같은데? 귀신이. 야, 귀신. 야, 일로 와봐. 에이! 아이고. 깜짝이야. 야, 이거 컴컴하다, 야. 와, 진짜 무섭다, 야.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어? 이거 앞에 안 보이는데? 어? 와, 이게 진짜. 어? 와, 이게 진짜. 어이! 에이! 아이씨. 에이! 에이, 진검 단전 너 또 뭐야. 에이, 진검 단전 너 또 뭐야, 이씨. 에이, 진검 단전 너 또 뭐야, 이씨. 아니, 앞에 안 보인다고. 아이고, 깜짝아. 아니, 앞에 안 보인다고. 아, 나도 안 보여. 야, 야. 나와라. 야, 여기로 와. 야, 여기로 와. 나오나 이따. 아, 이리로 와. 나오나 이따. 여기 있잖아 여기 내려가면 되잖아 아 무섭단 얘기야 무섭단 얘기야 진짜 무서워하네요 아니 안 보인다고 여기 있잖아 이제 저거 보인다 원래 운동선생이 왜 이렇게 겁받는 거 아니지 야 이거 막혔어 깜짝이야 깜짝아 누구야 몰라 누구야 어? 깜짝아 야야야 앞에 안 보여 여기 벽을 잡고 오면 되지 벽을 잡고 오는 게 아니야 원래 귀신이 또 아프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야 없잖아 이거 나 진짜 무서운데 야야야 야 이거 아이씨 생긴 거 봐 여기 있잖아 여기 오 안 나와 가 야야야 개당이 어? 오 깜짝이야 아이씨 아이씨 이게 뭐야 이거 아이씨 깜짝아 아이씨 야이씨 야이씨 아이씨 야이씨 야이씨 야 야 다 왔어 어 다 왔어? 어 나 닭걸리는 것 같아. 이것도 이상하다, 닭. 깜짝이야. 깜짝이야. 생각보다 부자가 굉장히 귀신을 무서워하네. 깜짝이야. 울게 꼼꼼해. 너무 지쳤어, 둘이 이제. 아이고, 허리야. 아, 힘들어. 너무 꼼꼼해, 여기는. 어? 힘 빠진다. 좀 무섭네, 이거. 겁 안 쏘. 뭐 본인이 도만들어. 그럼. 아이고, 아이고. 멍 때리네. 지쳤다, 지쳐서. 놀이기울 타고. 멍 때리네. 고맙다. 네. 네. 고맙다. 고맙다. 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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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